안녕하세요 티하 티하 키봇입니다 어 진검돌을 다시 한번 가볼거에요 제가 저번에 진검돌 지역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냥 다른데 가볼까 하다가 복습을 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갔던 곳 그러니까 뭐 맨 왼쪽에 보니까 악위 무슨 지역 그런거 있더라구요 그곳을 안가본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배틀러랑 저런것도 있었어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악위 막 그거 화석있는 곳에 볼 때 저길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다 뭐 그런 말 했었던거 같거든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어 빨리 너무 빨리 접근하는데 이렇게 추진력이 출력이 좋아진거 같지 자 착륙 오케이 음 완벽해요 쓰읍 왠지 진검돌 지역이 진검돌 지역이 빨리 가야지 갈 수 있는 아래 문이 하나 제가 저번에 봤던 것 같거든요 쓰읍 그게 다른 문이랑 연결된 건지는 몰라도 쓰읍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볼께요 이번에 꼭 끝낸다 반드시 오케이 천인장 조심 저 모래가 왜 저렇게 황금빛으로 빛나지? 저 모래가 왜 저렇게 황금빛으로 빛나지? 오케이 자 열었구요 일단 위치를 좀 파악해야겠어 이 악위 이거 지역이 아 저기를 말하는거야? 저기 안 가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저기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진검돌 지역 먼저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아래 보면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 그렇지 요거 요게 근데 케이블이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지? 요기 어디야? 요기 집인가? 아닌데?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이 안보이는데요 음 일단은 차근차근히 올라가 봅시다 오오 오 여기 길이 있네 저기를 통해서 왔어 아니면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로 올라가는 길은 뭐지 일단 여기로 어 뭐야 여기 아 집이네 아 헷갈렸네 저기 그러면은 아까 그 악의 무슨 지역인가 거기 가보겠습니다 저기 여기가 제가 들어온 곳이죠 근데 여기 가봤던 것 같은데 오 여기를 안가봤나 어 오 아 이게 연결돼 있었구나 뭐야 여기 뭐 뭐 뭐 별거 없는데 야 여기 진짜 어딘지 모르겠다 안 가본 지역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여기 흠 저기도 가봤잖아 요게 요게 증검돌 요게 고해놔지 저기도 가봤거든요 저기 안간곳이 있나 도저히 이제 다른곳은 뭐 없는데 여기 뭐 빠트린 곳 있나 저게 안에는 못들어가잖아 저기 안에는 못들어가잖아 여기 유령물질이 있거든요 저기 뭐 저기 어떻게 또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저기 어떻게 또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맞아 여기가 출구였고 요기 안에도 뭐 다 본것 같은데 뭐wij 여기 다 봤었는데 도저히 모르겠군 어디를 안간건지 어디를 안간건지 어디를 안간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건물은 들어갈 수 있나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 고토 없어 자살 스팟고 여기는 아닌거 같애 여기는 더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안가본 행성들이 많으니까 그런거 하나씩 다 짚어봐야되겠다 그냥 이거 제발 스킵 기능 넣어주세요 처음이야 괜찮았지 이제 귀찮습니다 파나로마 파노라마 안가본 행성들 안가본 행성들 가볼게요 안가본 행성들 처음 갈때가 제일 재밌는거 같애 이 게임은 거심 내가 근데 잉걸불은 다 가봤나 그러고보니까 잉걸불도 다 가본건 아닌거 같은데 다른데 다른데 가봐야되겠다 어 저거 그거 아니야 양자달 저기 가봐야지 저기 북극도 있고 한거 같은데 나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래도 따라잡고 있어 어 얘는 다가갈수가 없네 네 뭐야 태양에 가까워지는거 오케 됐다 됐다 오케 우와씨 너무 빨라 허흑 이 이동 경로를 예측해야되겠 됐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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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아 쟤 그냥 스쳐 지나가지네 스쳐 지나간건지 내가 그 순간이동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은산딸기 한번 가볼게요 검산 검산딸 저게 화이트홀 정거장인가보네 저기도 아직 그 못밝혀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건 또 뭐야 아 저게 그거구나 복제화로랑 잠발미 오! 저게 화이트홀 맞나? 왜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흠.. 자 검산딸 가봅시다 일단은 좀 어 어 정찰 좀 다니겠습니다 일단 요 그 뭐 얼음 같은 표면에는 어 딱히 새로울게 특이한게 없는거 같네요 저 중심부로 들어가야되나? 어 저거 뭐야 저기 몇개가 있는데 검은 점이 어 그냥 돌멩이인가? 그냥 돌멩이네요 의미가 있는 돌멩이는 아니겠지? 의미가 있는 돌멩이는 아니겠지? 오케이 뭐 별거 아닌거 같구요 스읍 스읍 여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뒷면에 뭐가 있을수도 있어 오 뭐지 여기? 어 뭐야 이거 아귀 아니야? 혹시? 아아 혹시 아귀를 그거 하는 방법을 배운게 빨간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귀가 빨간색 불빛은 아니었거든요 오 아닌가 흰색부터 먼저 가볼까 흰색이 왠지 아귀일거 같애 아니네? 오 뭐야 이게 오이씨 뭐야 이게 오 아귀다아 흠 검 빨간색으로 가는게 맞는건가? 스읍 근데 무슨 흰색을 줬었는데 아귀 아귀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쌍둥이 인걸불에 가면 쌍둥이 인걸불에 가면 먹이를 던져놓은거라든가 어쨌든 스읍 스읍 그거 그거 한번 확인해봅시다 1T 아귀가 사는 곳이었군요 어 목재화로 소문모드 뭐 새로 안떴네 !! 스읍 스읍 그왕 배틀러락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잠바이 아니죠? 오케이 배틀러락 배틀러락 오 자, 처트의 연구노트 처트의 속성 검은산달기 중기의 변두리에 있는 얼음과 일치했다 아, 행성엔 조각과 충돌했다 다른 전체에도 있을거다 음 여기 거의 무중력이네요 오? 여기 누구있다 누구세요? 이봐요 당신이군요 다른 여행자들은 안오나요? 다른 여행자들은 안오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북극으로 가보래요 북극으로 가보래요 달기지 오 오 오 오 오 북극이면 이쪽이네요 북극이면 이쪽이네요 오 ㅋㅋㅋㅋ 복ו 오 네 미래arah 그래서 뭔가 오는게 분명함 특유의 His Some 여행 우주선 어딨죠? 나 돌아갈래 오케이 오케이 고통스럽다 무중력 오케이 여기 뭐 다른 건 없나요? 이거 잠바에 맞나본데? 아 여기 맞아 미확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장소가 있다고 했어 여기 내려갑시다 너무 조종하기 어려워 오케이 여기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에 다 봤었거든요? 아 맞아 이거를 특정하지 못했었어 이 위치를 다른 건 다 찾았는데 아니네? 아 그렇지 이건 태양이고 뒤틀린 공허 뭐 그런 거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또 하다보면은 또 차 끼지 않을까? 그냥 밑에 한번 밑에 여기도 내려가 가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다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를 확인 안 했었나? 이거를 확인 안 했었나? 이거 또 읽어봤던 거 같은데 어 아니네? 이거 안 읽어서 떴었구나 뒤틀린 공허의 남쪽 빙하 뒤틀린 공허의 남쪽 빙하 이거 봤던 거 같은데 잠바위가 맞았네요 이거 잠바위였는데 왜 이름이 바뀌었지? 우주산 최근에 패치하면서 한글 업데이트를 했나보다 그거 산딸기 어디 갔지? 산딸기 이 틀러라크 위화가 된 것만 같아 산딸기를 찾아봅시다 저긴가? 저건가? 아 근데 뭐가 폭발하는 것 보였어 저깄다 저건 뭐죠? 검산줄 또 안 가본 것 저기 또 뭐가 있을까? 저어 조각난 공동 옆에 자 다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실패한 자동으로 오우 쉣쉣쉣쉣 우주여행은 어려워 우주여행은 어려워 자 갑시다 어 일단 태양을 찾고 그리고 행성들을 보면은 라인에 보이네요 보이네요 오! 방금 저기 블랙홀 저거 뭐지? 저거 가까이 갈 수 있는 건가? 어 지금 오토파일럿인가? 저기 있는 블랙홀 갈 수 있는 건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오토파일럿 말고 저거 화이트홀인가? 침입자 말고 저거 뭐지? 아 화이트홀이구나 자 다시 갑시다 검산딸 검산딸 화이트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거장이 안 보이는데 화이트홀 정거장 어디 있는 거지? 오! 블랙홀 같은 거 엄청 가까이 있다 아 블랙 화이트홀 정거장 맞네 맞았네요 자 다시 검산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딪히지 않아야 할 텐데 오케이 감속 성공 이렇게 빨간색이 안전한 것 같아요 오! 여기도 하얀색인데? 오오쉣 안돼에에에에에에! 꺼져어 우와 우와 빨간색까지 가야되나보다 하얀색을 피해서 이거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은데 프로그런처 어 하.. 부터 오 시트 오 시트 두 야 천천히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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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아아악 뭐야 살았어 하아 일단 살긴 살았는데 이거 뭐 뭐 없나? 일단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뭐냐 일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야 요거 아직 탐험할 곳이 남아있네 하 진짜 모르겠다 여기는 일단 컨닝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쉿 쉿 쉿 쉿 지ari 노마의 비행선 검은 산딸기 줄기 씨앗 pez 여기가 잠바비에 있는건가? 어, 이제 어디를 가볼 수 있지? 어우, 헷갈려 수리해야 됩니다 안 나오죠? 아아 아, 개어렵네 오케이 요거를 맞고, 아아 이거 어떻게 못하나? 자동 아아 오, 쉣 수리 오케이 수리 아기한테 물렸어 여기도 고쳐줘야되겠네요 산채 산채 산채로 죽었다 다 고쳤나? 아기가 나는 못볼려나? 우주선은 커서 볼 수 있지만 아, 진짜 어렵네 됐다 그냥 가볼까요 저만? 아, 근데 여기 너무 멀고 우주선 타고 가야되겠다 우주선 타고 가야되겠다 여기 신발 어디갔지? 신발이 사라졌어. 아 여기있다.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양자달 아니야? 이거 양자달 가까이 가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살짝.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냥 통과하네. 이거... 일단 얘를 여기 두고 오 쉣... 그래 여기도 착륙이다. 착륙이라면 착륙이다. 멜모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읍... 무슨 그... 악이 물리치는 방법에 무슨 어린아이 그런게 있었지 않았나? 오 이거 중력있는데? 은근히? 빨간 곳으로... 빨간 곳으로... 빨간데가 그냥 다른 출구인가 또? 여기서 일단...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코어처럼 생겼는데... 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또 밖으로 나가지는거지? 맨몸도 무네요. 맨몸도 무네요. 흠... 어렵다... 모르겠어... 새로 갈 수 있는 곳도 없나? 새로 갈 수 있는 곳도 없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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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애시트윈... 애시트윈은 다... 본건가? 흠... 흠... 애시트윈은 더... 탐험할 곳이 있다는... 말이 안 떴던거 같은데... 흠... 흠... 아... 모르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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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이게 양자달인가...? 하... 아이톨 정거장... 흠... 흠... 네틀러라 아 여기 이거 다 적혀있구나 중력대포 중력대포를 내가 아직 조금 아 못찾았네 태양이 없는 도시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중력대포 아기화석 아기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증검동을 동굴에서 물고기화석 동굴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일단 갑시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지 저거 1년동안 시간 안갔나 일단 가봅시다 나 여기 가봤나 가자 다시 쌍둥이 잉걸불 내가 도달했습니다 아 여기 좀 더 둘러봐야 되겠다 중력대포 저기 가봐야 될까 가봅시다 오쉣 오케이 시간이 없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뭐 보이던데 중력대포 작동 고향으로 비행선 호출 어 중력대포 발 작동 오우씨 뭐야 내 우주선 날라갔는데 비행선 잠깐 해성에 머무르고 있어요 비행선은 해성에 머무르고 있다고 어 뭐야 이게 우와 걔 왔네 이거 그거 극이 있던거잖아 소행성이 있던거 아 그 침입자에 있던거 호오오 클레어리 끔찍한 상황이 올까 두려워요 타의 포크 그리고 제가 이 행성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해성에 착륙했습니다 파이와 포크는 해성에 햇빛이 비치는 쪽에서 얼음쪽에 있는 화성을 찾을 수 있었고 얼음쪽에 있는 화석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측정값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올 연락이 되지 않아요 찾으러 가야 할까요 안전하게 돌아오길 아 이거 거기 박혀있던 우주선이 아닌가 이게 뭐 뭡니까 오이씨 이거 뭐 보람 아까 그게 조종 그건가 보다 왼쪽으로 하면 앞으로 하고 중간으로 하면 멈추고 그런건가 아 중력대포 일단 다시 한 번 가봅시다 중력대포 오오 지표면 밑에 에너지 그 우주선이 침입자에 박혀있던게 아니겠지 그게 궁금하네 저거는 못따라가나 일단은 잉걸불 확실히 저 산딸기 줄기는 아직 가는곳이 아니에요 저거는 멀어지기만 하고 안돌아오는거 같애 사라지죠 뿅 밤만나에 하나의 별이 됐어 이게 목재하로 맞나 맞네요 중력대포 중력대포 어디갔어 요건 또 뭐지 아 아 짠 너무 어려워 운전이 너무 어려워 중력대포 약간 얘 이동위치를 파악을 해야되가지구 오우쉣 됐다 됐고 이제 중력대포 찾아야되 이쪽있다 아 왜이래 진짜 못해 다시 왔구요 여기가 태양이 없는 도시? 아 막혀있네 일단은 이거 다시 호출해봅시다 요거 아까 읽었었고 여기가 출근가봐요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진 정지 후진 맞는거 같애 이거를 전진해야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써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그러면 아 그냥 발사된건가 오 뭐야 아 돌아온거구나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건 뭐지 그러면 자 다시 출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정지인가 오 오 이 우주선 되게 이상한 우주선이네 이 우주선 되게 이상한 우주선이네 쉣 쉣 쉣 쉣 어 고장난데 아 아 이게 위쪽이구나 다시 다시 발사 발사 안되네 뭔진 모르겠네 어 어 빛이 나오고 있어 어 일단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게 뭘 잘 맞춰서 써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디에 맞춰야되는지를 모르겠네 어디에 맞춰야되는지를 모르겠네 음 음 태양? 그럴 리가 없구요 어 어 목재화로 이해가 안되고 어 거심 모르겠고 중력대포를 뭐 어디에 쏴라는 그런 말이 있었나? 흠 헠 흠 역학 너무 어렵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발사시킬수도 있는거네 여기서 뿡 귀환 핵불을 어디 쏜담 태양에 쏘면 저 얼음이 녹으려나 태양이 여기 중력대포랑 굉장히 잘 일치가 되는거 같은데 어 오른쪽이었나 왼쪽 좀 늦었나 좀 기다려볼게요 어차피 다시 쏠려면 기다려야되니까 안 녹았어요 태양이 보이기 시작할때 한번 쏴보겠습니다 야 이래도 태양이 안들어가나 어차피 그 날 안한다 태양으로 들어갔나봐요 오오옹 나 우주선 없는데? 우주미아 등급 저기나 한번 가볼까요? 침입자가 가까이 왔는데? 쟤 갈 수도 있으려나? 침입자한테? 침입자 어디갔어? 오! 우주선 여깄다 아이씨 우주선 또 왜 저기 간거야? vaan Tokyo 여기 다 껴 있잖아요 하струмент 어렵다? 어려워? 땜에 거기 한번 다시 가봅시다 단서를 조금 얻었으니까 어 침입자 지금 쌍둥이 우주선을 태양에 넣어서 태웠단 말이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다 왔다 화이트홀정거장 여기 어 없어졌다 아까 호출한게 그 우주선이 맞았나보네 그러면 이거 봤잖아 어 모르겠어 이거 없어졌는데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는거지 뒷표면 안에 뭐가 있다고 했거든요 와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지네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균열을 발견했다고 균열을 발견했다고? 나는 균열이 안보이던데 태양을 향한 면 여기가 태양을 향한 면이잖아 오 태양을 향한 면이 아니네 아 태양을 향한 면은 저기구나 아 바본가 여기서 균열을 발견했대요 나도 나도 거기로 들어가야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균열을 발견했다는 소리죠 이곳 중에 어디에 있지 않을까 멸류 50% 남은 어디야 뭐 어디야 뭐 오 오 오 오 오 태양을 향하면 이게 뭐야? 이거 블랙홀 아니야? 아 이거 양자다리인가? 아 거심이구나? 거심이 중력이 심해가지고 우주선 빨아당겼나 보다 이번 색은 틀렸어 태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천 녀석 잘가라 태양에 들어가기 전에 주식사 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저는 커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좀 공부하고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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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